뉴 narrativa 근데 뉴욕인 게 좀 안 보이고 뭔가 오면 그 홈얼론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크고 여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강대국인가? 이런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네, 지금 일단 호텔로 가는 길은 되게 삭막하고요 아직 뉴욕에 온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서 지금 엄마, 아빠도 뉴욕에 어머, 또 초점 보여요 저세상 초점 아, 됐다! 지금 호텔 가면 엄마가 있는데 엄마, 아빠도 뉴욕이랑 LA 공연을 보러 왔어요 이사 어머니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호텔 가서 엄마랑 밥 먹고 쉴 거예요 뉴욕, 안녕! 하이! 파인스쿠어 왔어요 파인스쿠어 파인스쿠어 뭔가 신혼여행 바이브, 바이브스로다가 나 소매칭이 당할까봐 여기 이렇게 맸어 진짜? 이거 사실 이렇게 매는 거 아니거든요 잘했어 아, 나 진짜 같이 포즈할 뻔 했어 어디 가야 돼? 주소 한번 찍어버려? 안 돼, 안 돼, 돈 없어 우리 쇼핑하느라 다 썼어 와, 진짜 예뻐 여기 여기 뭐야? 우와, 진짜 겨울에 약간 크리스마스 네, 온 타임스페어 느낌 뭐야 이거 내 머리카락이야? 저거 사람이야? 그런가 봐 진짜로? 아니네 진짜 사람인 줄 추워 언니 너무 추워 언니 안 추워? 미쳤어 나 너무 추워서 코가 빨개졌어 자란 자란 자,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5만원 5만원 아, 예쁘게 나와요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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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뉴욕 D1 콘서트 날입니다 네 콘서트 이제 뉴욕 오늘 하고 내일 하고 LA에 가서 하고 나면은 이제 첫 미국 미주투어 쪽이 이제 끝이 나는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저희도 많이 정리가 되고 뭐 많이 익숙해지고 뭔가 더 편해지면서 이제 지금은 좀 뭔가 부담도 덜 하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도 무척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VMA 했던 그 홀인 거예요 아까 이거 하는데 뭐 뭐 당연히 무대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때랑은 뭔가 또 다른 느낌? 저희 이제 팬분들 저희 블링크만으로만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기대되고 즐겁더라고요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은 진짜 힘이 안 돼요 밥을 안 먹으면은 그날 온 블링크당 때 뭔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아 이게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코비드 상황도 있긴 했지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온 건데 제가 환경이 안 좋을 때 공연을 하는 거를 보는 블링크를 보면 되게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티가 안 났었으면 좋겠고 블링크한테는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 멤버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수의 막방 끝 음식은 안 보였지만 제가 먹을 때마다 보였죠? 준비하러 고고싱 고고싱 네일원의 머리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젠드기? 뭐야 미사의 이모가 이렇게 태국 돈으로 꽃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오늘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고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내일은 좀 더 열심히 불량왕 지수에 껴볼래? 네 안녕하세요 불량왕 불량왕 불량왕? 불량왕 제니고요 이거 불량왕이 아니지 아 진짜? 큐 사랑해 저는 김보관을 못 볼까요? 어딘가 왔어 이게 이렇게까지 집 라위에다가 쥐 쥐 쥐 제가 심사 오늘 데이 원 끝 뉴욕 데이 원 끝 우리에겐 데이투가 있다는 거 데이트? 데이투 데이투 데이트 데이트라고도 하지 데이트? 내일 데이트에서 만나요 안녕 데이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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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넷 데이투 어 근데 내가 듣고싶을 줄게 귀엽게 힐게요 여기 있습니다. 오늘 뉴욕 데이 2. 데이 2. 어머 어머. 내 마음 같은 말. 내 마음을 상처를 내어줘고. 니 안 나는 말. 아무 아니 어찌둬. 나름 잘 USED. 난 널 바라는 게 없어. 이제 왜 심장은 뛰기나는 거지도. 내게 어딘가 될 것 마냥. 다툰 모두 미울 때면 I'll be your fire. 거짓같은 생각 속에서. Cause you gotta chill in the city Go smell some light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My love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금 난 단단한 걸 바라는 게 아냐 그 전의 옆에 Stay with me 안녕 오늘 귀엽겠네?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? 빨간 리본이세요 저도 리본 머리했어요 지금 보여줘야 돼 이제 있어, 땅이지 오마이갓, 너무 귀여워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리본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오마이갓 너무 귀여워 나이스 나이스 저는 대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왔는데 리사가 있네요 안녕 오늘은 Tutaj 정opy hij에선 장인 정보 란 Twenty 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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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g endurance 이 HUD는 컴퓨터링이었는데 최연작 예이! 진영! 이 영상이 너무 멋져있어! 여러분이는 모두 한 인도aal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!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좋아해! 네! 나는 이 영상이 너무 좋았던지! 이 영상이 너무 좋았던 곳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! 감사합니다.